공병호 TV의 공병호 실상이 그런데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리한 수사입니다 애시당초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였습니다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조차도 누가 보더라도 너무 무리한 수사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그런 수사가 바로 채널A의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엮는 이른바 검은유착 의혹 사건입니다 26분짜리 녹음 파일에 몇 대목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건이 얼마나 허황되고 허무맹랑한 사건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월 13일 날 부산고금 차장실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이동재 채널A 기자와 그 후배되는 백모 기자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묻습니다 유시민은 한 월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이렇게 연구한다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문장이 그냥 앞권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 밑천이 이미 드러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한 1년 전 정도의 이만댐점과 지금의 유시민 위상이나 말의 무게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분명히 유시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채널A의 이동재 전 기자가 계속해서 유시민 관련된 이야기를 끌어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때 한동훈 검사장은 어디 계신가요? 지금은 그리고 짐을 푼 장소를 지나가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이제 가봐야 됩니다 라면서 캐시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미 검언유착 사건이 가공되고 제조되고 만들어진 사건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대법관으로 추천된 바 있고 또 진보적인 그런 색채를 가졌던 신평 변호사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열렬한 사법개혁 논자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런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페이스북에서 간밤에 삭제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동훈 검사장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과거 형식도 사실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행사처벌의 과정을 밟는다면 이것은 한국 행사사법책에 대한 신뢰에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이 될 것입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자신이 하지도 않는 일로 행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인생을 망칠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건이 한동훈 검사장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라는 것을 신평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항의에 대해서 해명성 그런 내용을 담으면서 뒷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에게 일종의 권면하는 겁니다 당신 그 자리에서 일 좀 제대로 해라 엉망으로 하지 말고 당신 그 자리에서 일 좀 공정하게 해라 참고로 신평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에서 1년 선대입니다 추미애 장관에 비해서 추미애 장관에게 권하는 겁니다 그 사건 가공된 것 맞지 않냐 무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신평 변호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권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7월 24일 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 이후입니다 23일 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15명 가운데 피의자 한동훈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지하라 10명입니다 불기소하라 11명입니다 압도적인 다수로 한동훈 검사장의 무죄를 성인해 준 셈입니다 7월 29일 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수사팀이 일주일 전에 받아두었던 영장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게 됩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당신들이 권고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건을 한동훈이를 그냥 감방에 집어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결정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은 압수수색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측은 7월 29일 날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그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위법하기 때문에 위법을 통해서 수집된 정거는 법정에 사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측 변호사는 소송법상 변호인에게 영장집행일시와 장소 등을 고지하게 되어 있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반문합니다 그러자 수사팀은 이렇게 답합니다 급속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시 한동훈 측이 다시 재반박을 합니다 급속을 요구하는 사건인데 왜 23일 날 발부된 영장을 왜 29일 날 이제 와서 집행하냐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죠 결국 이번 압수수색도 그동안 수사를 통해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서울중앙지검 행사 일부의 정진웅 부장검사가 이끄는 수사팀이 궁지에 몰린 끝에 무리수를 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없는 사건을 만들었으니까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음은 무리수의 이면입니다 7월 28일 날 문화일보는 서울중앙지검 내의 검은유착 수사 실무는 사실상 전남 순천고 출신 검사들이 맡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수사팀에 속한 정진웅 행사 일부장 사법연수원 29기 그리고 올해 52세는 춘천 순천고 출신입니다 1987년에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8월 수원지검 행사 일부장으로 인사 발령이 난 지 6개월 만에 정격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발령이 나게 됩니다 검은유착 의혹 수사에 참여한 신성식 서울중앙지검의 제3차장은 27기입니다 사법연수원 1984년 순천고 졸업입니다 신성식 차장도 2월에 서울중앙지검의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제3차장 산하에 있는 전준철 반부패수사 2부장 사법연수원 31기도 순천고 출신으로 1991년 졸업했습니다 특히 전준철 부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이 발부받는 과정에서 고위검찰 관료 부분을 영장에 반영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법연수원 23기가 전북고창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27기가 전남 나주 출신입니다 염유습 기자는 기사의 말미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과 더불어서 순천고 출신 검사들이 검은유착수사를 사실상 도맡다 온 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관계를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또 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집단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집단사고입니다 그룹싱크입니다 집단사고는 한마디로 엉뚱한 세상 사람들이나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비논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그런 종류의 의사결정을 집단사고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외부 세계와 동떨어진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의사결정을 집단이 내리는 것을 우리가 집단사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것은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특별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 집단사고에 함몰되거나 집단사고에 빠져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배경이나 출신 성분이나 또 믿음이 동질적일 때 동질적이면 동질적일수록 집단사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압박을 심하게 받거나 목표 달성에 대해서 과도한 염원이 있을 때 그때는 현실을 못 보는 겁니다 사실을 못 보는 겁니다 진실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런 그룹들이 있을 때 동향 또 같은 학교 동질적인 믿음 이런 그룹들 같은 경우는 외부로부터 고립이 되어 가지고 충분한 토의나 논의나 이런 것이 예시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거의 10층 8구 집단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세상 사람들이나 진실과 완전히 동질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 정도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책임질 수 있는 관계자들이나 수사팀은 객관적인 사실 있는 사실 없는 것 말고 그것을 보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고 계속해서 왜곡을 하거나 계속해서 뭔가를 꾸미거나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